43 Solove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형님 이거 차면서 게임 띄워야 돼요? 아니 아니에요 그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형님 마지막 도전이에요 이거 안되면 그만 될겁니다 야 부서주세요? 형이 안되서 나 어떻게 그런가 나 몰랐나 봐야겠네 빨리하라 막히지 말고 어? 게임 작업 없이 막히지 말고 야 너 준자강 최고의 성적이 몇이냐? 4등이에요 4등? 아 우승 옛날에 승일이 형이랑 우승? 네 승일이 형이랑 승일이 형 갓 우피하고 나왔을 때 최승일? 와 진짜 잘하더라 최승일? 네 그 내가 아는 최승일? 네 92년생 어? 92년생 개랑했었어? 그때는 또 준정한 레벨이 지금 정도 아니었어 옛날에 한 6년 전이라 저는 이번에 마지막 미장에 최종 변기죠 김대현 선수랑 이제 시합을 나가는데 저한테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 이것도 안되면 진짜 안될거 같아서 정말 간절하게 준비했고 정말 고칭도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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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해야 되는데 진짜 음악 하네요 플라이팅 물고기 아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아이씨 와아 좋아 좋아 고맙습니다. 1. 2. 3. 2. 3. Box 오오 오오 였ø 늦에 and és 으 으 U 으 으 으 아 아 예 아 아 아 박수 잘 안되네 잘 안되네 잘했는데? 네? 잘 안되가지고 잘했어 똑같은 거 몇 개 줘가지고 똑같은 거 와 떨린다 저 서시고 했어 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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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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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편이 이쪽에 있을 때 좀 교란시켜야겠어 교란되지도 않겠지만 좋아 좋아 다이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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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파이팅 좋아 좋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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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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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에이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이제 임 임 아 진작은 처음 나와서 3분을 해버렸대 프로젝트 면하다가 안 돼 포기할까봐 진짜 안 돼, 안 돼 진짜 할거면 너 기복기부터 다시 스트레이 댄스 그런 거 아니, 아빠도 그 밀린 볼을 그렇게 세게 때려버리니까 나는 이 템포가, 나는 이렇게 됐는데 너는 빨리 때려버리니까 나는 이게 쓸 시간이 있거든 네 마음 오는 거 그냥 꽉 빨리 뛰는 거잖아 나는 이 쓸 시간이 아예 없어 네가 나를, 내가 이걸 쓰게 해, 볼을 쳐야 돼 네 야, 볼에 있지 마 지면 지는 거 돼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잖아 더 받아야 돼 더 샘 볼을 많이 받지, 샘 볼이 그래서 너 세게 좀 바꿔야지, 바꿔야지 아, 예 나도 이제 너가 부터다시잖아 네 나도 여기서 중납부 뭐 만들려고, 아저씨스 해버리면 꽤 끝나, 맞아 맞아, 예 나도, 그냥 근데 짜면, 거의 탈설이 있을 거에요 고등학교 정도? 고등학교 여드로? 고등학교 여드로? 고등학교 여드로? 고등학교 여드로? 고등학교 여드로? 아, 그래요? 어 진짜 탈탈을 못해 고등학교 빨라지 아니라 한담에 빠져나 예 야, 네가 서비스에서 애들이 이렇게 하면 OK 그렇군요 그러면 뒤에 서비스에서 뭐하면 되는 거야 하여튼, 붙을 때 시험이 앞으로도 이거 긁어주고, 뒤에 지나가는 거 신경이 없어 연예는 바로 떡이 없고 이렇게 딱 주면 어설픈인데 바로 떼서 면을 빨려 면 보는게 그게 경험으로서 따는거 아니면 갑자기 딱 뭔가 처득을 하는거에요? 연습하면서 많이 봤어 아 그냥 점점 되는거에요? 그치 연습하면서 연습하면서 한숨은 안되지 나도 용병 때문에 이 면 보는걸 많이 봤어 이 면이 정말로 보면 정말 여기서 뭐 나올지 보인거에요 이거랑 이거랑 이 중자면은 서비스 3구 지나오는거 신경 안쓰거든요 아까 중결해서 봐봐 대선 때 니가 서비스 여기다 A면이 이렇게 돼 니가 몇개당이냐 3개당이냐 한 번 당했으면 이 면을 빨리 볼 줄 보자마자 바로 피씨를 런던 순간 가는거야 이 면 보고 그냥 바로 이렇게 드라이빙인거에요? 봐서 그냥 탁 그냥 긁어버리고 성환이 같은 애들이랑 처음 본다고 아 진짜? 그런 애들은 봐봐 드라이빙 치고 넘겨야돼 치고 들어온 애들은 치고 한 번쯤 그냥 바로 흔들어 빼주고 너는 내가 봐서 뒤에 보다 앞에다 둬라 너 흐이 아니야 너 흐이하면은 끊겨 택고 자체가 터떼고 이렇게 사버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떼냐 이것도 상처가 안들어오는데 돌아오면서 떼라이네 어깨 봐봐 어깨를 돌아오고 돌아오면서 떼라이네 저는 아직 안왔나 보라고 제 도전은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는걸로 얘기해서 나가달라 못하겠다 말이가 그전에는 한 번 더 나가야겠는데 지금 지고나니까 말 못하겠다 수비 연습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공이 좋게 오는데 못 치니까 더 자기가 어려운건 아니었는데 이거 오는거지 불안하니까 물이 그치 그니까 간땡이부터 좀 약간 키워 간땡이네 간땡이네 요만해가지고 되겠네 이 새끼야 말잖아 지면 누가 죽이냐 아 야 이영대는 해도 되겠다 그래서 두단감이 얼마나 크겠냐 하나보다 비슷하니까 오 비슷해 오오오오 3등 아까랑보다 많이 다르네 3등 3등 오잇 빨리 가자 3등 이럴 enjo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